움빨 카드 자, 움빨 카드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아, 우리 그거지? 체인지죠, 체인지 체인지 형 이거에서 진짜 이거 한번 우리 편안하게 달아도 돼요 빨리 안 달아도 돼요 자, 이제 동상팀 체인지 카드로 획득할 수 있는 움빨 카드 그렇죠 이거 가자 알았어, 저도 이거야 저도 가야 돼 오케이 자! 자, 움빨 카드 자, 움빨 카드 자, 움빨 카드 와, 깜짝이야 깜짝이야 빨리, 빨리, 빨리 빨리, 빨리 아, 아니야 아, 이거를 너 제일 어떻게 해? 잠깐만 저기는 5단계를 클리어해서 꽝, 꽝 우리도 꽝이야 오케이, 오케이 우리 빨리 가자 클리어하지? 2, 3, 4 5 6 5 나와도 돼요 형, 여기서 미션 한 번 더 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렇죠, 어렵지 않지 스트리트 파이트 형이 다 안 나니까 형, 5나 6 형, 이거 매운 짬뽕 남으면 진짜 아, 매운 짬뽕 형이나 안 놀아 1, 2, 3, 4만 안 나오면 돼 자, 장동민 정민 자, 과연 이번에도 행운의 여신이 응답해줄지 공개가 나와야 돼 주사위를 던져줬고요 근데 리액션 또 이렇게 하네요 잠깐만 조금... 애들이 감춰야 되는데 이게 스탠브 빨리 이겨, 이겨가지고 빨리, 이겨 Sorry.. 여보세요? 네 형님들 저 상주입니다 미션을 잘하고 계십니까? 아, 우리 뭐 지금 이미 거의 집에 왔어 저희는 체인지 카드가 있어서 형님들이 집에 갔으면 체인지로 바꿔버리면 끝나거든요 전화 끊어 아니 그게 아니라 형 형네 팀한테는 체인지를 안 쓸 테니까 우리한테 지금 숫자 몇 줬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방금 0 줬어 0 0 줬죠? 확실하죠? 거짓말이 시 저희 체인지 형한테 씁니다 알았어 0이요?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나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어 되는지 모르겠네 먹물 빵 근데 여기 상민이 형의 팀은 0을 확실히 준 거 같아요 근데 경환이 형이 0을 줬다고 하는데 0 안 준 거 같아 저는 허경환 팀을 안 믿겠습니다 이거 주작하시면 안 됩니다 체인을 하겠습니다 총 숫자의 합은 2 최상미션 5단계? 5단계? 형 형! 이 형 진짜 아픈 사람이네 왜? 일 줬네 맞죠? 이 팀이 일 줬죠? 야 여기 쓰레기 팀이네 형! 또 하나aqu냐 뭐? mountains